메타버스는 우리 현실을 미러링 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. 이게 다 디지털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.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어쨌든 간에 이걸 제작을 하잖아요. 약간 예술품이라고 생각하면 복제 이런 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. 창의성이 들어간 거잖아요.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. 맞습니다.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면. 게다가 이 메타버스 공간은 현실보다도 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러니까 잡기도 어렵죠. 아무나 보고 이게 멋있다 그러면 바로 따라하면 되니까요. 열심히 코딩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냥 그 사람을 쓱 갖다다가 복사하면 되게 허무해지겠다. 그럼 누가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?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. 블록체인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블록체인은 장부가 분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하나의 장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부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조하고 복제가 힘들고요. 아까 우리가 봤던 메타버스에서 가치가 있는 사물들을 고유하게 발행할 수가 있어요. 그걸 NFT라고 하는데요. 또 다 들어보기로 들어봤어요. 우리가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사물하고 달라고 갖고 무한복제가 되잖아요. 내 친구가 나한테 음원을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음원 주면서 내 친구가 나한테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게 저한테도 그 음원이 계속 있거든요. 별로 고마워하지 않나요. 그래서 주면 되니까요. 그렇죠. 그런데 현실에서 만약에 음반을 주면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. 그 음반은 나한테 없으니까요. NFT 기술은 바로 이 디지털 세계에 이런 현실의 음반 같은 거를 부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코인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자산을 만들어서 이름표를 붙이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우리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낙관이라고 하잖아요. 낙관을 찍잖아요. 그게 NFT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내가 이것을 나타냈다.